60초 성북구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60초 팩트인 성북 출발 성북보건소 성북건강관리센터에서 코로나19 후유증 상담센터를 운영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의료기관 연계로 후유증 없는 일상복귀 지원 성북구가 폭염기간인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255개소의 무더위 쉼터를 운영합니다 다양한 장소는 성북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문화공간 이육사에서 종암동 홍릉숲 탐방 프로그램을 6월 4일 진행합니다 이육사 선생님과 종암동의 역사를 쉽게 알 수 있는 기회 놓치지 않을 거예요 성북구 소식을 60초 만에 생생하게 알려주는 60초 팩트인 성북 행복한 한주 보내세요